보신 것처럼 기업들의 실적 고민은 지금부터가 본격적인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기 침체의 심화로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어렵다는 예상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권세욱 기자입니다. 세계 최대 빅테크로 꼽히는 아마존이 만 명을 해고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주 페이스북 모기업 메타가 만 천명을 줄이기로 한 데 이어 대규모 감원대열에 합류한 겁니다. 내년 경기 침체 우려에 따른 선제적 조치로 국내 빅테크도 한파가 매섭습니다. 내년 실적 전망은 갈수록 낮춰지고 있습니다. 증권가는 한 달 전만 해도 상장사들이 내년에 213조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거둘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200조 원을 밑도는 194조 원 수준으로 낮췄습니다. 경기 침체로 수익성이 악화되면 신용등급도 대거 강등될 전망입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자금 조달 비용이 늘어 경영 상황이 추가로 나빠지는 악순환이 예상됩니다. 정부의 경기 부양책을 기대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공급망 갈등,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장기화와 같은 세계 경제 발목을 잡는 요소들이 해소되지 않는 한 수출이 주력인 우리 기업들의 부진도 지속될 전망입니다. SBS 비즈 권수혁입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입니다.